왜 그래요? 나 나 나 나 나 나 지금 또 떨고 있네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? 삐삐 왔다 진동이야 아직도 삐삐를 차고 다니세요?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니가 최신 핸드폰을 사줄 거라고 생각해서 너 너 너 너 너 내 남친이니까 아니 제가 저번에 휴대폰 사드렸잖아요 넌 나한테 수리지를 줬어 좀 더 빠른 LTE 사게 100만원만 챙겨주라 그럼 LTE 사야지 여기 100만원 LTE 꼭 사세요 아니 근데 무슨 국장 사는 사람이 이렇게 없니? 아 예 제가 민숙씨를 위해서 이 영화관을 통째로 한번 빌려봤습니다 역시 역시 내 남자친구야 남자친구니까 뭐 너 너 이름이 뭐냐? 정진욱 그래 진욱이 진욱이 정진욱이 진욱이 진욱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욱이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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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영화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아 시험하다 비상시 대피로를 알려드립니다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을 위하여 상영관의 위치 및 출구 그리고 가장 가까운 비상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